놀랐어요 여기 빨간불 들어오자 하는게 나도 될거야 이제 빨간불 들어오면 이제 효과가 되는거지 줌을 해줘야 되나? 그건 니가 알아서 하는거지 아니 여긴 줌이 수상식이야 어려워야 본인이 달아가 줌이인데 본인이 달아가 본인이 야 최고다 최고 줌이 여깄다 확실히 어플이 약제 소모량은 확실히 진짜 많았네 왜냐면 여기 솔직히 플랭이 아니죠? 플랭이 플랭이 아니고 플랭이 플랭이 있는데 플랭이 플랭이 하고 바르면 아마 육과 육저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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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거도 나올거 같은데요? 네? 흡저빠져 나올거 같은데 네 아무것도 안할래요? 아니 그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하면 나을거 같은데 원색이 또 닮았잖아요 저거 저거 나이가면 고작해요 아 와 진짜 이게 색깔이 여기 엣지는 데가 좋죠 육저빠져 육저빠져 아 여기 속으로 아래 이쪽으로 아래 아 보세요 이거는 해외에서 파는거에요? 예 곧 들어올거에요 해외사이트 전화온다 여보세요 네 네 밀어야돼요 여기 좀 살봐주세요 하여튼 네네 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속 네 아 밖에서 지금 왁싱하고 있어요 네 아 밖에서 지금 왁싱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네 이쁘게